이거는 볶음 스푼인데요 저희가 밥은 으깨지지 않게 살짝만 힘을 줘도 안에서 나와서 섞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푼이고요 보시면 계란 같은 거 푸실 때도 이렇게 거품기 역할도 가능하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샐러드 하실 때 으깨는 기능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건 계량이 가능한 유리 스푼인데요 저희가 1, 작은술, 1큰술, 2큰술 단위로 계량이 가능하게끔 조리 틀을 만들어 놓은 고기 스푼이어서 무리하시면서 계량도 하실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디저트 포크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실리콘에다가 저희가 스팸 포크 기능을 더할 제품이고 색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나 다른 행사시에 자리 포크를 구분할 수도 있고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냥 편리하게 과일 포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만난 디저트 포크입니다